여러분 안녕하세요. 갓세븐 명몇입니다. 네, 저 오늘 갓세븐을 대표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요. 바로바로 테나시아에서 주최한 제이홉회 톱10 어워즈에서 갓세븐이 태국 인기그룹 1위로 올해도 선정되었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제 이 상황인데요. 일단 투표해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아쉽게도는 멤버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가세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모두 한 마음이라는 거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. 항상 사랑해주시고 믿어주시고 그리고 항상 저희 곁에 있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음악, 좋은 활동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끝까지 저의 갓세븐을 응원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갓세븐의 연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